최근 sbs 월화 드라마 패션왕으로 사랑받고 있는 유아인이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. 역시나 패션왕다운 센스가 돋보이는 차림이었는데요. 섹시한 데이지 빛 망사 니트를 입고 빨간 크로스 가방을 매치한 모습으로 팬사인회의 모습을 드러낸 유아인. 우유빛 꿀피부와 조각미모를 뽐내며 한 명 한 명 팬들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악수를 하고 특유의 매력적인 살인미소를 연신 날렸는데요. 그 어느 때보다 팬들에게 더욱 다정하고 친절한 모습이었습니다. 의외로 특히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이었는데요. 유아인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팬들로 유아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현장이기도 했습니다. 유아인은 현재 드라마 패션왕에서 특유의 매력을 뽐내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. 앞으로 그려갈 극 중 신세경과의 로맨스 역시 기대하겠습니다. 기대하겠습니다.